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몽골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구성된 팀은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교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제자입니다. 지금 학교 졸업하고 다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저하고 같이 다시 만나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들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성경공부 양육하면서 같이 하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격리 중이라서 아, 격리 중이라서. 한국말 하네요. 네, 한국어과 졸업생입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몽골입니다. 안녕하세요. 몽골입니다. 네, 한국어과 졸업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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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잘했어요.